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습상용화했다. 정말 밤 11시에 기습상용화를 했습니다. 1호 가입자 개통이 있었다라면서 여기 김연아 선수 너무 예쁘죠? 보입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일단은 1호 가입자를 마련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4월 5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통신사들 오늘 주가 영 별로고요. 뭐 딱히 어제도 좀 많이 흔들렸고요. 네,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런데 오늘 또 통신장비 일부 종목들은 잘 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왜 통신사들한테 좋은 소식 아닌가요?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통신주들은 어떤 회사였다? 그냥 경기 방어죄 역할만 하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G로 이렇게 넘어가주면서 한 단계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KT 쪽에서 조금 당황스럽게 너무 싸게 어떻게 보면 무제한 요금제를 책정해버렸다. 어? 뭐지라고 하면서 LG, U플러스 그리고 SKT 쪽에서도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요금제를 다들 조금씩 낮췄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는 이런 인원을 뺏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바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안정세가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전환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비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은 실제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5G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이었습니까? 5G가 단파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셀들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 즉 이런 5G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다 날다 날 때마다 이런 장비주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간다. 실제 어제 서진 시스템이나 여타의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게 움직여서 했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목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서진 시스템 급등했던 거 보면 놀랍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일단 통신주는 단기적으로는 나라면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세요. 길게 본다면 갖고 가겠지만. 네, 그렇죠. 장비주 내에서 좀 골라주세요. 우선 SFT라는 회사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이 솔루션이 어찌 됐든 대장이었습니다. 그 라인을 계속해서 봐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T 오이 솔루션 기억하시고요. 어제 주식 남녀 박민영의 촉픽이었던 KMW도 잘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5G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봤을 때 통신 장비 쪽에 당분간은 더 집중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신조에 대해서는 좀 시간 놓고 바라보죠.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요. 삼성전기였습니다. 반갑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4월 내내 삼성전기가 올랐어요. 4월 들어서 분위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매도에도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증권가의 긍정적 의견이 나왔어요. PLP 사업을 양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양도를 한다면 삼성전기에게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영업 손실을 내던 사업부였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제거하고 이걸 양도하게 되면 현금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키움과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한화 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바닥 짓고 2분기부터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표 주가는 1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쯤은 삼성전기가 다시 랠리를 해줬으면 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랠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데 PLP를 어떻게 보면 이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장기 성장성을 또 삼성전자한테 뺏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상당히 큰 이벤트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앞으로 MSGC 다음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PLP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컸었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의 상용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될 법하니까 삼성전자가 가져와 그거 돈 내겠네.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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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좀 주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좋아. 그런데 중장기적인 코멘트는 과연 좋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삼성전기가 지금 11만 5천 원 제가 오전에 좀 많이 보고 있었었는데 11만 5천 원을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하다가 다시 조금 처지는 모습이다라는 거. 정거점이 11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것을 뚫어야지 주가가 다시 정말 봄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같은 소속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그냥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의 의견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11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봐도 된다. 그렇지만 11만 5천 원이 돌파가 안 되면 굳이 지금 당장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만 5천 원 돌파한다면 그 힘을 믿고 좀 단기적 이슈에 기대서라도 가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한독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을 기록하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제넥신의 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 가치를 감안했을 때 PBR이 지금 PBR 0.7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바이오 종목 PBR 0.7배 수준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이나 바이오 모멘텀 부족이 이제는 해소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10% 급등, 오늘 또 추가 5% 상승을 기록합니다. 요즘 바이오 종목이 절반 오르고 절반 내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모멘텀 있는 건 잘 갑니다만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얘기랑 한독에 대한 이야기랑 좀 해주세요. 어제 제넥신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독도 움직였다는 거. 실제로 한독의 지금 현재 장부가를 봐보면 제넥신의 가치가 한 500억대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천억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넥신과 거의 그 개를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한독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딱 지금 라인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바로 3만 3천 원이 여기가 돌파가 되면 제넥신이 먼저 돌파가 돼야 되겠죠. 이 라인들이 돌파가 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이 또 멈추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 좀 매물에 맞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독은 바이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이오 쪽이 어떻게 보면 밸류를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 재미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애들 어떻게든 금방 망할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폭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좀 밑으로 좀 쳐져 있는 중복들은 다시 한 번씩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HLB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 늙고 병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것은 분명히 맞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회사들을 좀 모아가셔보는 게 어떨 건지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HLB 어제 급등했어요. 저도 HLB 사실 관심 많았거든요. 리보세라닉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는 항서제약이 정말 판매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지지난해 같은 그런 급등 랠리는 이제 안 보여지니까 HLB 투자해도 괜찮아요? 저는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루어진 거는 사실은 미국 FTA 쪽에서 바로 허가까지 받아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워낙 그런 인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HLB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하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4만 원에서 12만 원 기염을 토해냈던 그 흐름 한번 다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요. 그냥 특징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로보로보 아시죠? 네. 요즘 저희가 매일 아침 로보로보 찾다가 그냥 저희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로보로보 미쳤나 봐. 이럴 정도로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너무 급등하는데 설마 내일도 가겠어? 안 사? 이러는데 또 다음날 또 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봇 관련 주 정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로봇은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로봇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로봇 정말 여러분들 그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닐 수도 있고요. 정말 때리때리때리때리때리. 그건 너무 먼 얘기잖아.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로보로보 지금 뭐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유아용이나 유아용 교육업체다. 유아용 로봇을 유아용 교육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산업은 산업 쪽 로봇 쪽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로봇스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먼저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공장 자동화시키는데 실제로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집안에 지금은 공기청정기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에서 공기청정기에서 이제는 로봇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급등에 급등을 거듭한 로봇로보 지금 시점에 투자. 그리고 이런 밸류도 지금 현재 막 너무 높은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로봇로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변동성이 큰 것은 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한 30배수 줘야 줘 줘 괜찮아 가 가 가는데 지능형 로봇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싸게 로봇로보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인데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 물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죠 항상. 뭐요? 손절 라인 여러분들 꼭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손절. 저는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게 7%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저보다 더 똑똑한 놈이 누구냐면 바로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가 만약에 만 원을 샀다 근데 9,300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 없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손절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급등을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제약바이오 혹은 통신 섹터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 삼성전기와 같은 MLCC 업체들 오늘 주가도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